. 새벽에 떠나는구나. 입국도 새벽에. 그러니까. 옛날에는 밤새 놀고 또 이렇게 새벽에 스케줄 가고 그랬잖아.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.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이 안 따라서. 성의가 없어가지고 아쉬웠네. 그러니까요. 스케줄 때문에 못 와가지고. 좋아했을 텐데. 누나 이거는 어제 왔던 사람들 방명룩. 누나한테 쓴 방명룩. 아, 웃었어. 어머니? 나 아쉬웠네. 너 좋겠다고? 내이겨내네. 난 충분해 모든 계절을 나와 함께하자 어느 날 네가 훌쩍 떠나고 싶다면 가방을 매는 날 더는 묻지 않고 널 따라갈 거야 어디든 함께 갈게 두 손을 꼭 잡고서 겨울부터 겨울까지 한없이 펑펑 울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날 너답지 않은 너로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네 곁에 있을게 오늘도 널 사랑해 내일은 더 사랑해 모두가 널 떠나도 뭐 어때 그래도 널 사랑해 내가 널 떠나도록 누나, 조심히 가세요 오빠, 잘했어, 물어봐라 네, 수고하셨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빠이 들어가세요.